신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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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시다 아, 인아 이야, 아침부터 이렇게 다 나오셨네 엄마랑 커플 커플 룩 너무 예쁘다 아니, 중앙시장 가는데 너무 화려한 곳 아니에요? 이제 갈 데가 있어서 아, 처음 안 봤구나 어머, 민아 이거 봐 민아, 이거 뭐야? 낙지 낙지? 이거 낙지야? 와우, 어떻게 알았다, 낙지 이거는 뭐야, 민아 조개 이건 뭐야? 전복, 전복 엄마가 했었잖아, 가르쳐줘 엄마가 했던 거 이거 저렇게 붙어있으니까 모르는구나 그렇지, 뒷면, 위에를 봐야죠 정보 그래 저희 조개 좀 주세요 네, 바지락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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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 좀 하세요 그때는 혼자 오셨어 네, 맞아 이런 재래시장 같은데 잘 못 봐가지고 우리들은 늘 저런 전통시장이었는데 그쵸 요즘에 마트나 이런 것 같은데 음 신세계죠, 민이한테는 뭐 혹시 그 면 어묵 같은 거 있어요? 혹시? 아, 있어요? 아, 이거 요즘에는 어묵이 면 황태로 나와 우동, 우동, 우동사리처럼 이거 황태가 하나 있다 네 황태 이거 하나 주세요 황태 이거 하나 주세요 황태 얼마예요? 그러면 35,500원 35,500원이요? 네 지나갈 수 없는 코너 나 소세지 35,500원이요 나도 잘했는데 나도 잘했는데 나도 잘했는데 저 소세지, 분홍, 몽둥 소세지 그렇죠 민아 이거 이거 거야 이거 살 거야? 살 거야 그래, 그럼 이거 사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, 갖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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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언니 사인을 안 받으세요 그래요? 진짜? 사인 받으려고 아, 쿨해요 아드님, 너 사인하세요? 우리 민이요? 민이 사인 있어요? 야, 민아 이리 와봐 민아 아니 요즘에 미세를 데려가면 다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잠시만 아, 주로 오네 사인해달래 아, 주로 오네 아, 주로 오네 아, 주로 오네 좋아, 좋아 지금 들어갔어 멋을 아는 아, 주로 오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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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 아, 귀엽다 건강하세요 네,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 네 아기랑 형들 셋이 사진 찍어달래 아, 그래요? 민아 민아 이리 와봐 여기 사진 찍어달래 형아들의 아, 귀여워 귀여워 그래도 되게 잘 찍어줘 하나, 둘, 셋 민아 하나, 둘, 셋 미간에 딱 힘을 딱 최대한 멋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오 나 성민 어, TV에서 봤어? 오 사진 찍어줘 이거 아, 귀여워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형이라고 오 오 진짜 스타다 아이스크림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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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귀여워 아 오 듬직하다 아주 여유가 진짜 많이 생겼다 이제 민아, 너 인기 많다 민아, 과일 좀 사서 가져가자 와, 시바 배꼽을 좀 더 이렇게 보여줘? 네 우와 엄청 크다 아, 이거 말고 배꼽이 조그만 거를 찾아야지 조금 더 아 아 아 작다, 작다 네 되게 작죠 끝이 얇어 네, 이게 그렇죠 이런 게 맛있어요 배꼽이 조그마하고 선이 선명한 거 그럼 진짜 다 맛있어 아 잘 보고 있어요 인상이에요 진짜 네 감사해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네네 아우,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족발 엄청 먹었잖아 그때 민이 족 먹었구나 엄청 먹었어요, 그때 아, 족 먹었어? 맛있게? 네, 맛있었어요 민이 뭐 살 거야 민이가 사고 싶은 거 사 민이가 족발 좋아해요? 요거 족발 아주 그냥 키워요 요거 하나만 살까? 두개 살까? 두개 살까? 두개 살까? 아, 그리고 시장 족발이 맛있어 맞아요 시장 족발이 진짜 네 직접 딸다 마늘도 좀 다른 거 같아 뭔가 민이 족발이다 아, 맛있겠다 어우, 근데 족발 진짜 먹고 싶다 진짜 너무 배고프다 자, 단박힌 입맛 따시는 거 봐보세요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, 먹을 줄 알았는데 뼈, 뼈, 뼈 붙어 뜨네 왜? 맛이 이상해? 음 음 음 음 음 음 음